야코야, 녹음 준비는 됐어? 어, 진짜 이번에 엄청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서 가사에 공 좀 드렸다 어, 기대되는데? 오케이, 녹음 시작하자 오케이 이 노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노래는 아마 아니겠지만은 라이브는 절대 불가능한 노래이며 화면에다 가사를 띄워놓는다 하더라도 절대 따라 부를 수는 없을 거다 이 노래는 녹음할 때 겁나게 해 먹은 노래이며 그 누구도 외울 수가 없는 그런 노래이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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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, 사, 아무 말, 날 맘대로 불러내는 그냥 겁나 빠른 노래일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 노래를 아직 듣고 있는 당신 한국인인지 이러지한 사람인지 호스트 트렌리한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노래를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노래를 지금 여기까지 정취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이 콘텐츠는 나름대로 괜찮은 의미가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난 생각하고 있음 이 노래를 만든 이유 알고 싶어하겠지만 나의 내가 지 맘대로 떠올렸던 그런 아이디어이며 그 어떠한 목적 없이 혀가 샬라샬라샬라 하는 대로 만들어진 노래임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무슨 생각할까? 본인처럼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? 만약에 있다면 커피 한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음 아무것도 없는 이 노래를 아직 듣고 있는 당신이 서울 사는지 제주도에 사는지 정산복도 영수지에 사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 노래를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노래를 지금 여기까지 정취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이 콘텐츠는 나름대로 괜찮은 의미가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난 생각하고 있음 오 녹음 잘 나왔다 고생했다 야코야 오 잘 나왔어? 아 근데 이번 콘텐츠는 좀 너무 미친 사람같이 보이려나? 아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한... 친구야 사람들은 널 이미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어 아 대신 잘 나왔다 고생하자 아